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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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혼자 웃고 있으면 오해 받는다. 어! 참! 오빠! 내가 정말 오빠보다 먼저 결혼해도 돼? 확실히 말해줘! 뭐 그거 뭐 아무래도 상관없는데. 제 앞가림도 못하는 너하고 누가 결혼을 할까? 감히? 뭐? 감히? 결혼은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거야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본인은 지금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? 아니지만 대신 내 인생 책임져줄 수 있는 남자 만나면 되지 뭐. 그러니까 네가 아직 멀었다는 거다. 네가 뭐 결혼할 돈을 모았길래 직업이 있길래. 대한민국 정상적인 남자라면 아무도 너랑 결혼할 생각 못 할 거다. 아니 아예 안 하지. 오빠! 그게 동생한테 할 소리냐? 오빠니까 너한테 해주는 따끔한 충고야. 참! 잘났어 잘났어. 지 연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온 게야? 두고 봐. 내가 엄청 멋진 남편감 물어올 거니까. 오빠 귀 팍 줄게. 그래. 제발 그러길 빈다. 귀 웃었다 이거지? 그래. 두고 보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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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